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했던 그 일이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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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